자 여러분들 아르거스 버스 가겠습니다 초행 버스 갑니다 자 이거 버스 타실 분들 오세요 아르거스 내가 버스 태워줄게 얘가 패턴이 그 머리에 별그리고 그거였나? 그건 올해하군요 얘는 모르는데요 패턴을 참여형 버스입니다 참고로 저도 얘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 버스 태워드릴게요 오케이 말했잖아 참여형 버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스 아님 그냥 타요 버스인 아 버스 많다니까요 오케이 아 진짜 버스 태워드릴게요 아 버스 버스 무료니까 편하게 타세요 바드가 없다고? 너가 나가야겠다 너가 제일 약하구나 이 정도면은 어떻게 할만한가? 아 근데 선생님들 제가 이거 잘 몰라요 자 버스 출발합니다 자 오다 따라주세요 자 아르거스 버스 출발하겠습니다 다들 초행이시죠 11시 모험섬 시간 맞춰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 태양팀과 이제 달팀으로 나뉩니다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자 긴장하세요 어렵습니다 아르거스 가야 돼요 저 컷신 아 저 스킵 안 해요 싸움 수준 왜 할 실화이야 진짜 세계관 최강자 둘의 싸움이다 아 박제대? 오케이 오케이 자 템포 올려서 빠르게 뒷질로 갑니다 자 마지막에 누가 범했는지 볼 거예요 자 자 저는 달팀입니다 자 이게 달 뭐냐면은 뭐였더라 자 전 달이라서 이거 괜찮아요 흐흐흐흐흐흐 자 자 자 여기 달에 들어가야 돼요 안그러면 직사합니다 이건 기억하지 자 태양 태양 패턴 가운데 저 맞으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달에 들어가세요 라고 할 뻔 자 뒷발차기 조심하세요 뭐야 나 벌써 1페이지가 끝났는데 아닌가? 자 이게 바로 24강 온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? 사실상 지금 딜 저 혼자 넣는 중이니까 자 이번에 좀 빡세니까 정력 회복냐 정가 드세요 자 다시 정가 드셔야 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여기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빠고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권장 레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잘 기억이 안나요 자 이거 자 위로 레이저 토대 안녕 다들 말해줘야되요 그거 패턴 뭔지 한시에 뭐 있었는데 자 레이저 서메는 채팅으로 말해주세요 자 우리가 끊었어요 일단은 그 패턴 가자 가자 오르페우스 생명의 빔 자 지금부터 자 집중해야되요 어렵습니다 이거 아르거스 자 위로 레이저 샀어요 안녕 나중에 봐 자 서로의 힘을 전인시키기 때문에 전투 공간에 위치하셔야 됩니다 자 저거 달의 힘입니다 아파요 아 위에팀 아직 멀었나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제 오더를 따라주신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클리어할 수 없었을 거에요 어 한 번 더 있던가 아 제가 오랜만이라 까먹었네요 자 이제 아침에는 모모코 그 점심때는 불 그 다음에 저녁때 흰색으로 이제 실드를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버스 막 태우고 이런 거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아주시기 좋습니다 자 지금 아침 이속 느려야죠 자 이때 모모코를 일단 찾아요 모모코 이렇게 자라나는 중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 느린 거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탱할게요 흐흐흐흫 이게 뭐였지? 아 저 오랜만이라 자 이제 점심시간 옵니다 그때는 불 먹어야 돼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버스비는 따로 받지 않을게요 원래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자 투사 야 봐봐 버스 아니라네 버스라니까요 야 두사라도 어떻게 나 유부라 구우기가 아니에요 저 와 4,300이네 이거 양보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드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나 드셈 야 이거 달라고 해서 뭐하냐 이분들도 되게 다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아 원래 기사가 먹는 거야 아 근데 진짜 기사가 아니었잖아 원래는 그런 거구나 진짜 기사였으면 진짜 기사였어도 그냥 줬을 때 형 이번 주 알고 버스 포기하고 형이랑 놀려고 왔어 아 고맙다 아르거스 이거 버스하면 얼마 버는데 인당 3,000골이야? 되게 큰 거 포기한 거네 야 왜 포기하고 왔어 그냥 버스 돌린 다음에 들어오지 9,000골 또 못 들어와요? 몰래 들어오면 되지 타요 형님 저번에 그 보스 잡는 거 또 안 하시나요? 보다 잠들기 좋던데 그거 조만간 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지원을 한 번 더 해주셔가지고 발탄 하드로 다시 할 거예요 지금 비아키스는 솔직히 너무 빨라요 내가 봤는데 나 검거됐잖아 방송 보는 거 헬 봤는데 나는 남자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비아키스가 이거 보고 그래도 남자 캐릭터 잡으시더라고 근데 헬이라서 그런 거 있겠지만 아직 일러 아직 그 발탄도 안 되는데 저거 가는 거 너무 일러요 우주야 그래도 우리 우주 머리 자르는 거 볼래요? 짠 게 없어 아 얘들아 너무 고생했다 오늘 미용실 가서 잘랐어 우주 머리 똑같죠? 우주야 아빠 일하는 중이거든? 엄마한테 가 있어? 형 bucket 아 nutri Chemistry 미용실 N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